브이파이 비기너 클래스 지금 과목을 계약서 쓰는 거야 돌아올 수 없는 가를 만났어 오늘 밤 사니까 죽겠다 피트니스 오우씨 장난 아닌데? 피트니스 얘네는 왜 꼭 복싱을 좋아하나? 이렇게 딱 격투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네 얘네 그거 뭐라하지? 전통 격투기 무에타이 맞어 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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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이제 브이파이 원데이 클래스 비기너 클래스 지금 등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전하려고 또 어 이제 계약서 쓰는 거야 돌아올 수 없는 가를 만났어 여기 갈아입었어 시작부터 아주 줄넘기 족뱅이를 치는 호호호 호호 호호 잠시만 호호 powers 니 오랜만에 하니까 죽겠다 죽겠어? 체력이 필요한 운동이지 격투기가 하쳤으면 좋았어 아 안하길 잘했다 늦지 알았어 지금이라도? 아 내일 중급반 중급반고 그래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이번Spot은은 사실이 뭐고 안하고 있어 말해 이 시간에 네 한 한 한 한 액션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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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이는 역시 ography is also very difficult 뱀쥬 많이 쉬는 뱀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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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잘 되겠네 힘들어 너무 힘들다 수고했어 태국에서 한 번쯤은 배우고만 할 것 같아요 만약 또 하고 싶어? 너무 힘들어 마스터 클래스 따고 가야지 우리야 우리 갈까? 옷 갈아입고 가야지 사람 진짜 많아요 땡봉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됐어 말아줄 수가 없어 면이 종류별로 있다 50파트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꼬복이야 넣어봐 인생 첫번째 똥냥풍 언제? 진짜